경멸 아니였어요? 약간 싫어하는거 아니였어요? 아, 좋아한거였어요? 싫어한거에요? 좋아한거에요? 좋은거지?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우리 사탕배비? 아, 싱가포르. How old are you? 8, oh yeah. 아까, 아까 마이 댄스... Listen carefully, listen carefully. 아까 마이 댄스... Good or bad? Good? Bad? 싱가포르 나와요. 싱가포르 나와요. Just wait, just wait, okay. Candy boy. 언젠가 내가 그 캔디 진짜 내가 뺏는다. 장난이구요. Okay, 죄송합니다. 다음 곡. 8살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Which one do you like a K-pop singer? 야, 누나만 붙지마. 죽도 있게 너의 의견 얘기해. 뭐라고? Talk to me, talk to me. Which one do you like? You like. You like. Which one do you like a candy boy? Which one do you like a candy boy? 그냥 아무나 얘기해줘. 제가 저 친구의 마음을 어떻게든 잡아볼게요. 아, 세븐틴 세븐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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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kay, okay. 아, 또 힘든거 좋아하네. 좋습니다. 그럼 세븐틴의 핫 한번 가볼까요? Okay, 좋습니다. 우리 저 여덟살의 마음을 얻기 위한 일본친구와 한국친구가 한번 용서 볼게요. 좋습니다. 좋아요. 저희 그러면은 세븐틴의 핫을 마지막 곡으로 한번 달려보도록 할텐데요. 저희 세븐틴의 핫 끝나면은 여기 티박스가 하나 있어요. 혹시나 공연 너무 재밌었다. 응원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천원, 오천원, 만원 상관없이 티박스에 넣어주시면 저희 둘에게 너무 힘이 되니까 조금씩 넣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근데 혹시나 또 공연 보시다가 갑자기 또 끝나는 거 조금 아쉽다 하시는 분들 앵콜 외쳐주시면 저희가 할 수도 있어요. 강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고 싶으면 외치시고 아니시면 저희 공연 마무리하니까 아셨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세븐틴의 핫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디보이, are you ready? Okay, yes, 좋아요. 우리 여기 뒤에 계신 분들 조금만 더 앞으로 여기 라인까지 와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라인? 저희가 만든 라인이거든요. 저희가 여기 서울시와 함께 만들었어요. 조금만 앞으로 봐. 여기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게 여기도 조금만 와주실 수 있을까요? Oh, where are you from? Sorry,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세븐틴의 핫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되셨나요? 마지막 곡 보실 준비? 네! Okay, 핫하게 가볼게요. 어구. 쉬세요. 저기 말씀하세요. 다행히 잊지마세요.